이제 선비춤을 볼 텐데요. 선비춤은 말 그대로 옛날 선비님들이 추던 춤이죠. 예전에 선비님 참 세월 좋았어요. 그쵸? 네. 이제 선비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김혜경 선생님 무용단 단원 여러분들인 것 같습니다. 우리 김혜경 선생님 한국무용 불총 덕성렬대학교 담당 교수님이시기도 합니다. 선비님들의 춤 보겠습니다. 박수 주세요.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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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선비님들의 춤을 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